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3,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. 아따 죄송하여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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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구 읽기 별거 아니지만 나는 승리를 위한 몇가지 장기술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박거치기 기술로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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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1점 총 4득점에 성공했다 여기서 중요한건 상대방이 바뀐 공으로 치료할때 잽싸게 제지시켜야한다 저기요 뺏고거든요 그 다음 호루코 몇방으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는다 1점 1점 이 공으로 상대방은 거의 마탱이가 갔다 바로 그때 갑자기 카톡이 울린다 와이프다 이때부터 집중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상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의 전매특허인 공박거치기 기술을 시전한 것이었다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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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마지막 점수까지 내 숙으로 경기를 끝내버렸다 내 분육값이라도 굳히려면 당구 칠때 연락하지마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줘야겠다 9점 1,2,1,2, 3,4 너무 디디